오늘 전반적으로 소식이 좋지 못한데 마지막도 좀 그런 것 같습니다. 한 남성이 경찰을 비방할 목적으로 자신의 차에 낙서를 하고 돌아다녔다고요. 자신의 아내가 공무집행 방해로 입건된 것에 분노해서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합니다. A 씨는 7일 오전 제주시 아라동 일대에서 자신의 전기차 번호판을 다른 색으로 칠해서 가린 뒤에 차량 곳곳에 경찰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쓰고 수차례 경적을 울리며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A 씨는 차량에 동부경찰서 감금, 납치 등의 스프레이 낙서를 했는데요. 약 40분간 운전을 하다가 제주 동부서로 이동했고 경찰은 A 씨가 차량에서 내리지 않자 약 10분간의 대치 끝에 창문을 깨고 체포했습니다. 앞서 A 씨의 아내 B 씨는 지난 6일 제주시에 주차된 차량 위에 올라가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운 뒤 출동한 경찰을 발로 폭행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됐었는데요.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A 씨는 올해만 60여 건의 허위 119위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는데요.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NATO 감사합니다.